다시 서버 파운드니까 이것도 와 이렇게 복사를? 복사하는데 저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이거 복사됐다 또 다 못 먹어요 근데 이거 복사됐어 벌써 여기다 해야겠다 이거 인바이트 인바이트 도대체 했어요 할머니도 하실 거예요 할머니도 도플할 수 없으실까요? 잠시만요 확인하면 되죠 어 안 가지고 계시네 오늘 캠벨님 안 오셨는데 괜찮아요 에헤이 에헤이 바벨집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 로딩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됐다 음 오케이 몇 개 있는거지? 와우 이 시발 이 테니스 공을 왜 만들어가지고 택구 그 다음에 이제 칼 들고 계신데요 선배님 어? 네 다시 다시 만들었죠 이구나 아 답답해 미치겠네 왜 그러지죠? 아 깜짝이야 아 개혈 받는다 미치겠네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아니 아 아니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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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데 아니 아니 뭐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아니 롤보다 롤보다 더 안 걸려요 그럼 하지 마요 아니 게임은 재밌는데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아니 하지 마요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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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지닌 아니고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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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탈모님 아니 하지마요 암 걸리면 아니 아 진짜 아니 아니 생각이란게 없는거도 아니고 말야 아 그러니까 암 걸리면 히어스 해요 아니 출발 자 일단은 난 창 들고 다녀야지 아 맞아요 이거 부실 수 있더라구요 이제 전에 이거 안 부셔졌잖아 연재형 뭐 어떤거? 카트? 네 카트 안 부셔졌잖아 부셔져요 이제 아 저 쓸날덱이 없던거 아 아니 키즈 좀 말아봐 하지마 이거 나무 모아가야되지 않아요? 아 나무요? 아 좀 모아가야되 약간씩 아이고 이거 아닌데 오케이 됐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파밍을 좀 하고 자 먹을뻔 자 자 먹을뻔 자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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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자 갑시다 이제 앞으로 가요 빨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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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디 동굴로 가야되 컨테이너 동굴로 가셔야 돼요 컨테이너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로 가야겠다 가면서 가면서 나뭇가지 챙기고 냉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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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나는 해피 나루 나는 해피 나루 아니 갑자기 왜 해피 나루 하트 아나는 행복합니다해요 진짜 지금 이거라도 안하며 저 미칠것 같거든요 하트 하트 속에서 열부리라거든요 하트 되서가 안들어가네 자 갑시다 렛츠고 컨테이너 컨테이너 지나가다가 토끼 있으면 토끼 무조건 잡으세요 논빨이 도망친다 도망친다 토끼, 토끼 컷 토끼 진짜 빨리 뛰어다니 토끼 빨리 뛰어다니면서 제가 참기고 있는 미친 찐 싸네 엔조약 따라오는데 저, 저 따라와 난 파괴하는거야? 채팅이 안돼있어 포기 도마뱀 머리랑 다람쥐 머리랑 어디다 쓰는거에요? 그거 쓸데없어요 내가 처음 보는거 봤어 뭐가요? 제 개절하에게 돌연변이 돌진안행 돌진안행이나 조심하여 돌진해 퉁퉁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시다 퉁퉁이 오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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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온다 저 새끼 온다 퉁퉁이 오셨다 또 싸우 빨리 빨리 빼요 빨리 빼 쟤네랑 싸우면 귀찮아져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싸우게 되면은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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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살자다 도살자 이스커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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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굴려깎기 끝 이게 이래 세다니깐요 이 도끼 드림유가 그것때문에 드린거라니깐요 난 이 도끼가 제일 좋아 공속은 느려도 파워가 좋은데 나와가지고 나는 옷감 같은거 있으면 무조건 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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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그래가지고 편하지 나중에 토끼 잠깐만 와 토끼 진짜 미쳤다 어떻게 잡아 이걸 어떻게 잡겠냐 이렇게 잡는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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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저 저 좀 살려줘 왜왜왜 어떻게 되는데 뒤에 토끼 잡다가 따라왔어 자가자가자 토끼 잡다가 따라왔어 겁먹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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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뭐더라 저거 토끼신발 어떻게 만들더라 토끼 토끼가죽으로 만들죠 토끼가죽으로 토끼가죽 몇개였지 몇개지 기억이 안다 저도 좀 많이 내려갈텐데 좀 많이 내려갈텐데 여기 은근히 많은데요 애들이 많아요 네 은근히 많은데요 앞에 고르기있네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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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색 못잡았다 아 토끼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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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도둑이 ads 양발 도둑이 도둑이 프로 take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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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도둑이 도둑이 약pis 도둑이 엉 도둑이 짝 도둑이 yes 당연 il 사 렛츠고 렛츠고 후기를 할게 되게 빡스랬네 그러게요 파밍하고 가야되는데 어딘데요 여기 여기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카드키 저희 지금 엔딩볼려고 카드키 먹으러 온거 저희 혼자 어디까지 간거에요 지금 이건 빨라 너무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응 이실타드다 같이 가요 오우 예 가고있어요 저 지금 얹어서 소울이도 무서운게임 잘 못할거같은데? 전체 지워놨어요 갑니다 안보여 이리와 안보여 나무있으면 나무좀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을거 나무? 예 포탄있나? 포탄? 자 일단은 그래서 한번 뼈가버뇨 다음에 이거 먹은 다음에 팔 굽고 팔 굽고 그거 내리세요 내리세요 일단 일단 내리세요 저기다가 쥐키 누르면 버려주기도 하는데 여기다 여기다 버리면 고기 안드실려구요? 고기 많아 고기 아까 동마뱀이랑 토끼꺼 하고 먹은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이래가지고 저거 뭐냐 원주민처럼 받았어 원주민처럼 지금 소드님이랑 내가 뼈가봇이랑 그거 다 먹어야 되구만 예 지금 부셔졌어 소드님 거 뼈가봇 저희 진짜 이러면서 중간중간마다 얘네 잡으면서 험난하구만 험난하기보다는 계속 이러다보니까 하도 이제 뼈가버챙탈전? 여기 제가 구워두는 고기들 있으니까 드세요 드세요 배고프신 분들은 안 드셔요 이거? 네 전 꽉 차서 그럼 내가 다 먹고 가야지 뭐 맞아 두 갈래길인데 두 갈래길이야 두 갈래길인데 네 이거 오른쪽 봐야되요 여기를 먼저 잠깐 제가 여기 잠깐 잠깐 삭제 봐보고 올게요 아니 거기 왼쪽은 카타나오 들어가는 곳이야 아 그래요? 알고있어요? 여기여기여기 아 알아 여기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보너스도 있어요 밑에 엄청 밑에 엄청 많아요 밑에 보스있고 카드 키요 아 그러는데? 잠깐만 밑에 고란면이 있어요 잠깐만 빨리 가야돼 우리 동무기 도와줘 오케이 컷 혹살 어 뭐야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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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뭐 싱골 쪽이랑 이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랬네 저쪽이 거기 가려면 잠수해서 가야되는데 그쪽에 잠수하는게 안팠나? 그건 모르겠어 너도 아무튼 그래 일단 이왕 온김에 갔다가 볼래요? 네 아 근데 가려면 그거 필요해요 산소통 저는 있긴 한데 뭐 어차피 아 진짜 아 나 밀었어 불 붙이고 물수리라는거 보다는 가봤자 제가 의미가 여기 산소통화다요? 자 가봅시다 아뇨 일단 가보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아직까진 별거 없는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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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워볼판인데?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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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야 뒤로 빼 올때까지 기다려요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야, 학살의 현장이지, 이게. 여기 개들도 있네, 개들도. 벌써? 너 어디 갔어? 더 없어? 선생님이 잡았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갑옷 만들자. 일단 만들고 계세요. 저기까지 갔다 올게요. 여기가 잠수한대구나. 자식이 어딜 일어나려고. 더 있나? 더 있나, 더 없나 확인해보러 가고 있어. 자, 안 보이니까 이걸로 비춰야지 이번에는. 없어, 없어. 물가, 어? 물가 끝에 뭐 하나 놓고 있다. 가볼까. 가볼까 한번? 응. 나 가봤다 올게, 제가. 응. 잠시요. 잠시요. 좀비 소리라는데, 여기. 좀비래, 식인조 소리라는데. 라이터가 어디 있더라?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애들이 많은데요, 그리. 여기. 어, 가, 가죠, 가죠, 가죠. 우리, 저희. 어, 뼈가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여기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한 개가 부족해. 거기 근처에 애들 많아요. 뭐냐, 거기 근처에 죽인 애들 또 있어요. 아니, 다, 다 했어. 다 했어요? 여기도 죽였어요. 아, 귀찮아. 그냥 가. 자. 렛츠 고.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한 번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 잠깐만요. 나가자, 그러나. 다 때려 잡았네. 하나, 둘. 하나, 둘. 일단, 노래 틀어가자. 저, 정신력 좀 올리고. 정신력이 뭐예요? 파란색 게이지예요? 네, 파란색. 맨 진, 진한 파란색 있잖아요, 저거. 저기 높아야지. 저기 높아야지. 저거, 저기 높아야지 올라가요. 이거 키셔야 될걸요? 라디오를? 네. 라디오 안 드셨나? 아, 그러면 이따가 배가 저거, 배가 서가지고. 틀면은 저기 옆에 파란색 게이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최대, 최대 스테미너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캔벨은 오는대로 올라가죠. 오셨네. 가봅시다. 쟤 뭐야 이거. 한 번 더 태운 다음에. 아, 꺼졌어 바로. 소리나는데요? 네. 잠시만요, 잡으면 되죠. 여기 없는데? 여기 한 번도 올라가는데? 어, 나 왔네. 여기도 없는데요? 하나, 둘. 여기도 없어. 물소리나는데? 아, 씨. 오, 세이브. 세이브 여기서 하시면 여기서 부활해요. 세이브 있다. 어? 이 소리는 애기 소리인데? 아, 되어있구나. 나가는 길. 아, 나가는 길이에요? 아, 나가는 길이에요? 아, 나가야 그럼. 여기 더이상 먹을 거 없다는 소린데? 응, 가자. 여기가 어디지? 자, 여기 몇 보면 알겠죠? 아, 여기야? 아, 저기 올라왔어. 아, 옆에 동굴로 나왔네 다시. 응. 자, 이제 싱크홀 찾으러 가. 싱크홀 근처에서 그 뭐냐. 어느 동굴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소드님? 잠수복? 잠수복은 잘 모르겠어요. 옵은